공평호 TV의 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추미애 장관에 관련한 아주 간단한 동정에 관한 기사가 났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남부지검 검사실을 방문해서 검찰개혁을 강조한 그런 기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법 시간이 지난 그런 사건을 다시 덜추어낸 점입니다. 10월 1일 날 오전에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과의 연휴 첫날 고 김홍영 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글과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검사의 모습이 왠실이 안타까워 저도 모르게 한참을 보고 또 보다가 절로 눈시울이 붉어지다. 사건의 경위는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 달에 서울남부지검 행사부에 근무하던 중에 유서를 남기고 33세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한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당시에 대검찰청 감찰조사 결과 상관이었던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부장검사를 같은 해 8월에 해임하면서 문제를 일단락 지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상사라는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부하를 괴롭히거나 이런 점은 어떤 경우든 간에 검찰 조직 굳이 아니더라도 상명하복이라는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에서는 이타금 발생하는 일이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지금부터 한 4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도 10월 1일 날 추석을 맞아서 관련 검사실을 방문해서 조의를 표하는 그가 너무나 자기적이고 인위적이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무엇을 노리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궁금함을 갖게 되고 또 궁금함을 넘어서 의욕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추미애 장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것 근래에 추미애 장관 아들 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무혐의를 처리했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보통 사람들은 무력화된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보일 것인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무혐의 처리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죠.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혐의가 나오지 않았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친문 세력의 구성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그런 신뢰도 이런 부분이 거의 바닥 수준일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조문을 표했다면 좀 특별한 감정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미애 장관이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많은 사람들은 저 양반이 무슨 저위를 가지고 2016년 5월 사건을 다시 또 끄집어내서 이용하는 것이다. 일종의 공작으로 보는 것이죠. 정치 공작 정도로. 근데 추미애 장관이 한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 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와 인식과 태도에 있어 대천환이 없다면 제2의 제3의 김홍룡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형성된 상명하부식 검살 동일체 원칙은 진산 70년간 검찰의 조직 문화를 지배했지만 오히려 검찰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만을 상식했다. 물론 뭐 검찰에 대해서 비난할 부분들이 많죠. 그러나 보통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국 검찰이란 것은 별로 인연이 없습니다. 그 검찰과 인연이 많은 사람들은 권력형 비리에 관여된 자 그냥 악이 아니고 그냥 나쁜 일이 아니고 그 악, 큰 악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나는 안 믿는다. 추미애 장관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거대한 악의 세력을 수사하고 징불하는 그나마 남은 그 유일무이한 기관을 완전히 식물로 만들어버렸고 검찰총장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거대한 악에 맞서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자체를 완전히 와해시켜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일부 정치 검찰은 정권 혹은 언론 결탁과 하여 주요 사건을 조작, 은폐, 과장하며 혹세 무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당신들은 떳떳하냐? 검찰 조직이 범한 그런 범죄 행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은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놔놓고 상대방 보고 그냥 그렇게 욕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말로 그냥 놀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놀고 있네 당신들이 일어나 잘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겠죠. 어떻게 많지 않겠습니까? 2016년 5월 사건을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비뚤이 진 검찰통장, 검찰 조직을 개혁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지금 여건이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 민주화를 부러지던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한국의 민주주의 묵사발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앞으로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관악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장 21대 총선의 핵심적인 그런 정거물인 서버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그런 것을 법원도 정거보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분 신청이죠.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뭘 좀 정정당당하게 해오던 사람들이 검찰 조직을 남으라고 이렇게 하면 뭐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완전히 검찰 조직을 그냥 묵사발로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한국에서 제대로 된 권력형 비리수사가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한 사람이 검찰 조직을 비뚤어진 조직이라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입에서 놀고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당신네들이 일이나 잘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사실이 상실되면 자유는 없어지는 거죠. 사실을 덮어버릴 수 있으면 사실이 없는 것을 그냥 덮어버릴 수 있으면 그때는 자유 또한 그대로 상실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죠.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의 게리가 중요하다. 우리의 바람이 중요하다. 우리의 목표가 중요할 뿐이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집권 세력이 뭘 원하느냐 집권 세력이 뭘 바라느냐 집권 세력이 뭘 계획하고 있느냐 그것만이 중요하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게 어떻게 민주사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을 은폐할 수가 있으면 사실을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으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자유는 상실되는 것이죠. 그런 체제는 자유사회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메 장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사실은 얼마든 조작할 수 있다. 사실은 얼마든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문장을 올리는 사람들이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와 한글 동시에 서비스하는 유튜브 채널인 공TV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를 구독으로 후원했던 것처럼 GONG 공TV도 여러분들이 구독으로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늘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